안녕하세요 인데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미니 7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옵션은 512기가 셀룰러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선택했어요 제가 미니 6세대는 64기가 와이파이 그러니까 기본형을 구매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니 7을 메인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셀룰러 모델로 구입을 했고 제가 태블릿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니 7을 메인으로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회의할 일도 많아지고 출장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성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저한테는 가장 우선이 되는 가치가 된 거예요 KTX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게 될 때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게 미니 6였습니다 와이파이 버전을 꾸준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핫스팟을 계속 연결을 하는 게 분명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셀룰러를 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도입이 되고 나면 온 디바이스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부 저장 용량도 꽤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512기가를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미니 7은 64기가를 없애고 128부터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128기가 사셔도 되고요 조금 사진을 많이 찍는다라고 하면 256기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언박싱을 해보고 비교해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외관이 뭐 기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번에 뭐 컬러도 거의 비슷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는 하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언박싱이니까 언박싱은 또 재밌는 거잖아요 음 그래요 이렇게 좀 매끈한 느낌 컬러를 스페이스 그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질리지 않고 좀 오래 쓰려고 태블릿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가성비로 자리를 잡은 모델도 있고요 제가 사실 뭐 애플 기기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래도 갤럭시를 쓰다 보면 갤럭시가 더 좋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 폰만 해도 편리한 부분은 갤럭시가 더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태블릿 만큼은 아이패드라고 하는 이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느낌? 제가 태블릿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일단 필기에요 전체 비중에서 보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브라우징이 한 30 그리고 게임이나 기타 기능을 한 20%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동이 많고 필기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이패드 미니 7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미니 6를 지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기는 해요 뭐 새 제품은 판매하는 데가 거의 없겠지만 중고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텐데 한 가지 미니 6를 사용하게 된다면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니 6를 리뷰를 하면서 8인지는 필기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다 너무 작다 그리고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필기를 할 때 이렇게 잘 밀려서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 역시 사람은 좀 적응의 동물 합리원의 동물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장 사용량이 많아지는 걸 보고 아 이게 또 여기에 맞춰서 이 사이즈에 맞게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8인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 꽉 차기 때문에 불편할 텐데 저는 그냥 제 아이디어를 적거나 누군가와 회의를 할 때 메모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아이패드 미니가 정말 좋은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게가 너무 가볍잖아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가방에 넣을 때도 부담이 없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코트 많이 입으실 텐데 코트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미니 7이 모든 분들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일단 이동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이도저도 아닌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되게 갖고 싶어서 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책상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11인치 이상을 사용하는 게 좋지 8인치 제품 크게 효용성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매를 하신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당근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니 7의 실망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60Hz 2024년 11월에 출시를 한 제품이 60Hz를 아직도 달고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고집을 좀 꺾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100번 양보해서 에어 모델은 11인치 13인치가 그래요 프로 모델과 겹치니까 좀 뭔가 급차이를 두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에서 뭔가를 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니는 아니잖아요 120Hz만 넣어줬어도 저는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유입됐을 거라고 진짜 확신합니다 A 시리즈 나올 때는 미니 8 나올 때는 120Hz만큼은 꼭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 그리고 미니 시리즈는 지금 호환되는 액세서리가 펜슬밖에 없어요 이 펜슬도 이번에 좀 약간 현타가 오는 부분이 있는데 미니 6를 사용하던 분들 저처럼 메모 위주로 사용을 하고 계셨을 텐데 펜슬 프로가 크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니 같은 경우는 그냥 2세대 지원을 해줬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6를 사용하던 분들이 넘어올 확률이 높잖아요 프로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C타입 펜슬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C타입을 구매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붙긴 하는데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C2C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만 페어링도 되고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C타입 펜슬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2세대 펜슬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당근을 하셔야 됩니다 6에서 7 넘어올 때 펜슬도 같이 넘기시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프로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단순 필기가 아니라 아기자기하지만 그림도 그리시고 스퀴즈 기능도 연동을 해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프로 모델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미니도 이렇게 작은 키보드가 나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 타자만 칠 수 있게 해주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칩셋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A18 프로까지는 그래요 좀 어렵다 쳐도 A18 기본형은 좀 탑재를 해줄 만도 했는데 A17을 탑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매를 또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품 케이스를 두 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하고 깔맞춤 할 수 있는 차콜 색상을 구매를 일단 했어요 뭐 무난하네요 정품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미니 식스 케이스하고 호환이 되는지 식스 케이스를 붙여 보겠습니다 모든 기능이래 봤자 열었을 때 화면 켜지고 닫았을 때 꺼지는 이 기능 당연히 잘 되고요 미니 식스에 세븐 케이스도 끼워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되겠지만 이거 괜찮네요 이 색상은 사실 스타라이트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색감이 괜찮네요 예쁜데요? 스타라이트하고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 색상이 이름이 정확히 뭐였더라? 세이지라는 컬러네요 부드러운 느낌의 컬러감을 살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미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케이스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케이스 없이 가지고 다닐 때도 많이 있는데 전면 유리는 꼭 필름을 붙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저도 그냥 막 가지고 다니다가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 상단 부분이 스크래치가 좀 크게 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면도 보호가 되는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구매를 하고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Y700 3세대 제품이에요 8인치 제품에서 유일하게 아이패드 미니하고 뭔가 겨뤄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1세대 2세대 제품도 다 가지고 있는 만큼 Y700 3세대를 또 언박싱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1,2,3세대의 비교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와의 비교까지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음향기기도 다루고 있고 AI 관련 기능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컨텐츠들이죠 IT 유튜브 채널을 직업으로 한다라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한 세계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혹시나 저희 채널이 그래도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너무 아끼지 말고 구독을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고 저도 용기를 받아서 즐겁게 컨텐츠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계획하고 있고 지금도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참여까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또 봐요 또 봐요 안녕